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 바닥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라던가 이것저것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게 보일 거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월요일에 오늘 기준 토요일이거든요 이틀 뒤에 새로운 집으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버릴 것을 버리고 짐 정리를 하고 있구요 오늘과 내일 조금 열심히 짐을 정리해서 월요일에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집에 한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여러가지 물건들이 쌓아 놓은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봐주시면은 지금은 쓰지 않는 잡동사니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릴 거에요 여기 선반에 있는 것들도 어느정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저희가 새로 이사갈 집은 현재 이 집 같은 경우는 2룸인데 방 하나가 더 있는 3룸으로 이사를 갈 거에요 그래서 방이 더 하나 많아진다고 봐주시면 되구요 그만큼 평수 또한 더 커지게 됩니다 PC 룸을 보여드리자면은 이 방도 아직까지는 봐주시면 좀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이쪽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는 다 뗐거든요 원래 위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뺀 상태이구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야겠죠 전자 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히 포장을 해서 이 운반 중에 뭔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 이삿짐 센터가 올 예정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박스 포장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일부 중요한 물건들은 이렇게 저희가 다이소에서 산 박스를 이용해서 담아 갈 예정입니다 정리하던 중에 누들의 탈피 껍데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누들 같은 경우는 콘스네이크 뱀이거든요 몇 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5m 정도 될까요 길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그래서 누들도 저희랑 같이 물론 이사를 가구요 지금 피부색이 살짝 회색인 걸 봐서는 아마 일주일 정도 후에 탈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탈피 하기 전에는 눈 쪽을 봐주시면 눈이 살짝 탁한게 보일 거에요 그러면 곧 1,2주 내에는 탈피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탈피 전에는 눈이 흐려서 산물을 잘 구별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피하긴 하지만 딱히 위협적이진 않아요 그동안 정말 많이 자랐어요 저희가 이 집에 산지 한 3년하고 한 3,4개월째 돼가는데 4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조금 좋은 집을 찾아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이사할 때 새로운 집도 물론 보여드릴 거고요 시간이 된다면 월요일 이사할 때도 한번 이사하는 그 과정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이삿짐 차를 사다리차를 불러서 짐을 내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끝나고 있어요 집이 얼마나 비어져 있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보면 저렇게 위에서 사다리차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짐은 1.5톤으로 여기 이정도 찾고요 네 이삿짐 센터는 아정당에서 불렀습니다 아정당 많이 들어보셨죠? 정수기, 이사, 청소 이런 회사예요 지금 집에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더이상 이사층까지 계단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을 봐주시면 이렇게 한참 지내 중이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가져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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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